여러분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체엠쇼 진행의 문현지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민들 또 깊어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들 제가 날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고민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는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주시면 여러분들 고민들을 전화로 해결해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 전화주시면 좋고요. 일찍 전화를 하시면 채택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 그 점 명심하시면서 빠르게 전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고민들 해결하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조금 해놓고 출발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이제 시가는 떨어지고 그리고 장중에 조금 길게 빠지다가 올라오면서 0.8% 정도로 지금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8% 정도 코스피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0.2% 정도 올라가면서 크게 떨어지지도 않고 요동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기술주라든지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계속 보여지고 있고 테마주들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은 잘 버티고 있는데 이제 코스피는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뭐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최근까지 산다 산다 해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너무 잘 사고 있다 해서 만세 부르고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닌가 2,500 뚫는 거 아닌가라고 기대했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결국 수급은 외도세로 돌아서면서 지수가 조금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장중에 다시 이렇게 꼬리를 달고 올라온 건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장세가 조금 빠지게 되면서 시가부터 장 초반까지는 밀려 내려가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오후장이 되어가면서 살짝 꼬리가 올라오는 것은요. 이제 미국 시장이 선물 시장에서 약간 상승이 나오고 있다고 해서 어? 그러면 반영한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우리도 충분히 반영한 것 같으니까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들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내려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가 이 박스권이라는 것을 무시를 하는 거예요. 이 박스권을 결국은 그 뭐 사람들이 봤을 때 에이 지나고 나니까 박스권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리들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게 좀 맞아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상을 했을 때 저 노란불이라던가 이런 게 딱 켜졌을 때는 아 빨간불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고 앞차가 멈출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뒤에 따라가는 차가 멈추게 되잖아요. 근데 노란불인데 앞차가 멈추지 않고 가지 않을까 하고 밟아버리면은 앞차가 멈췄을 때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란불일 때 앞차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대개는 보통은 노란불이 떴을 때는 앞에 있는 차도 멈출 가능성이 높으니까 나도 멈추는 게 안전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지나고 나니까 박스권이다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일 때도 박스권을 만들 여지가 있는 이런 고점 자리까지 왔을 때는 아 이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는 차트는 우리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기관 투자자도 보고 외국인들도 보고 큰손들도 보고 세력들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점까지 왔을 때 생기는 심리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올라오게 되면 아 지난 정고점까지 왔으니까 더 이상 안 갈 수도 있겠다. 그럼 내가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을 조금 팔거나 안 사고 조금 지켜볼까 하면서 매수세는 줄어들고 매도세는 늘어날 수 있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뚫고 올라가려고 한다면 결국은 뭔가 과감한 호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호재가 나와서 뚫으려면 강한 힘이 필요한데 호재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 2주 전부터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CPI라든가 PPI, PC 이런 물가지수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물가가 지금 요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런가 12월부터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생각보다 안 빠질 가능성이 높은데 사람들은 기대를 너무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올라올 때는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쏙 사라지고 나니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이 되었고요. 역시나 호재가 없으니까 뚫기는 어려웠던 거고 지금은 이제는 오히려 악재가 될 만한 요소들이 조금 더 많이 남은 거죠. 그래서 연준이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고 0.25% 금리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0.5% 금리를 올릴 것인지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상률에 없는 금리 인상이었죠. 0% 때부터 미국이 논스톱으로 진짜 1년 만에 4.75% 끌어낸 금리까지 확 한순간에 올려놨는데 그렇게 올려놓은 금리가 9% 때 가까운 물가를 6% 때까지 끌어내리는 것은 뭐 통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안 통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도대체 얼마나 더 올려야 물가가 잡히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최근에 1월에 나왔던 물가지수라든가 CPI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지금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가지수가 사실은 내려가야 되고 그 내려가는 속도가 더 빨라지던지 아니면 이 고금리라는 게 먹히고 있다는 신호를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게 먹히고 있지 않다라는 신호가 나왔죠.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도 9%에서 6%까지 낮췄다는 것은 영향은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제는 더 이상 먹히지 않으니까 다른 정책을 써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정책을 쓸 게 없어요. 그러면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문제고 경제가 취약해지고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고용지표라든지 경제지표, 소비지표 이런 건 어떻죠? 잘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야, 경제가 괜찮다. 약을, 뭐 좀 항암제라든지 이런 약을 독한 약을 썼는데 사람이 체력이 달러 떨어지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힘들어하면 야, 경과를 좀 지켜보고 우리가 약을 투여하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물어봐야 될 텐데 아니, 약을 먹었는데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과도 예전보단 조금 좋아졌지만 조금 좋아지는 수치가 둔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체력은 좋아요. 그러면 어떨까요? 약을 좀 더 써보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금리 인상을 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금리 인상을 더할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금리를 어떻게 했죠? 동결했습니다. 왜 동결했을까요? 동결의 이유는 물가는 일단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모르겠고 잡히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경기 침체가 더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벌써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극약 처방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게 제가 말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미국장을 보면서 미국 지수를 보면서 미국 지표를 보면서 괜찮다, 안 괜찮다를 논하고 있는데요. 뭐가 괜찮고 안 괜찮죠? 우리나라를 봐야죠.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호재보다는 악재가 훨씬 더 많은 상태에다가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아직까지 취약점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장세,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떨어진 이 장세를 하락장으로 자꾸 분석을 하고 하락장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하락 아닙니다. 그냥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인데 8월, 7, 8월 여름인데 한파가 온 거예요. 이상한파가요. 추워졌습니다. 그런데 한 9월쯤, 10월쯤 되니까 제 기온으로 찾아가면서 따뜻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여름인가요? 아니죠. 이제 겨울로 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겨울로 가는 길목이 남았는데 이제 한파가 오는 겨울은 하락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은 하락이 아니라 거품이 빠지고 제자리로 돌아간 자리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데드캡 바운스라고 하죠.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하락 중에 나오는 기술적 반등이 한 번 나오고 다시 하락장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과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의 하락을 경기 침체를 반영한 하락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거품이 빠져 있는 자리다. 그냥 제자리로 돌아갔을 뿐이고 하락이라든가 경기 침체 경제 위기를 한 번도 반영시킨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여전히 반등 나왔다가 크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단기 반등 나올 때 여러분들이 탈출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하면 될까? 아닌 거죠.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반등 때 현금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전략에 여러분들 종목들 추가 매수 해도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겠죠.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때문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들 보면서 추가 매수를 해서 탈출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프더라도 손실 나서 잘라야 될지를 제가 판단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민들 전화로 받아보도록 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대성산업 15%에 5,700원이에요. 5,600원. 그래요? 네, 이게 오래됐는데 매수가가 올지 안 올지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일단은 매수가가 오기 조금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해서 천연가스 가격 올라가고 이럴 때 지금의 테마로 뭔지도 모르고 사신 것 같거든요. 돈 한번 벌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사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돈이 안 벌리고 손실이 많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성산업이 최근에 흑자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런데 얘가 적자 왔다 갔다 하지만 어쨌든 적자, 흑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에는 돈을 좀 벌고 있다는 게 특징인 거고요. 얘도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지금 전쟁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테마로 한 번은 뛰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불확실해요. 천연가스 가격이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 테마로 우리가 뉴스가 나와줘야지 이 종목이 급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뉴스를 세력들이 만들어서 써먹을지 안 써먹을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거는 언제 어느 시기에 어떻게 올라올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예측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이 차트를 보면서 분석해 볼 수 있는 건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3,700원 이 자리에 버티고 있다는 것은 한 번 튀어오를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끝나지 않았고 가스 가격 상승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유가 상승의 여지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본다면 에너지 관련주로 해서 다시 한 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5,000원대 가깝게 한 번 튀어오르게 된다면 손실이 좀 있더라도 저는 자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여기서 한 번 더 밀려내려가서 3,000원대로 빠진다면 추가 매수 없이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 자리까지 빠지거나 3,500원까지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면 아마 거래량 없이 내려갈 거거든요. 힘없이요. 그래서 하루하루 기다리고 계시다가 3,500원쯤 냈을 때는 자리 잡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홀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 한국전력이에요. 한국전력이고요. 매수거란 비중이요? 2만 3천 원이고 20%예요. 2만 3천 원에 20% 일단 한국전력이라고 하는 기업은요. 제가 단원컨대 주식방송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보장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확실하다. 100%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한국전력은 부도나거나 망할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전력이 그전에는 이게... 아니요. 제가 질문한 거 이야기해봅시다. 안전빵이다. 한국전력이 왜 망할 일이 없을까요? 왜 망할 일이 없을까요? 아, 그건 한국전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안 되죠. 한국전력이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 전기를 누가 만들어요. 그렇죠? 이거 한국전력은 정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대주주가 대한민국 정부인데 얘가 어떻게 망할 수가 있냐라는 거고 국가산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부도가 나거나 상장 폐지가 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면 결국은 주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결국 올라오는 기업이 뭡니까? 한국전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을 투자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 많은 투자자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한국전력은요. 올라갈 건 뻔하긴 한데 언제 올라갈지가 아직 불투명한 거고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 적자가 굉장히 심하다고 하죠. 그렇죠? 그 적자가 심하면... 신문 방송에 자꾸 나오게... 네, 알겠습니다. 적자가 심하면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적자가 심하면 결국은 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적자가 심하면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냐면 대한민국 정부에서 돈을 들여다부어야 됩니다. 그 누구 돈일까요? 대한민국 정부의 돈은. 그건 국민 세금이요. 네, 맞습니다. 세금으로 이 회사 무조건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든 저렇든 얘는 적자를 해소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고 할 수밖에 없고 적자를 해소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세금 완전히 여기 다 빠져다가 완전히 밑빠진 돈에 물 붓기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조를 바꾼다든지 어떻게든 살려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반영이 되었을 때는 주가는 이미 올라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 제일 힘들 때 사놓는 게 가장 좋은 종목은 이 종목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안 좋아 보이지만은 나중을 봤을 때는 가장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자리죠. 왜냐하면 이렇게 힘든 거 가만히 냅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가만히 냅두면 안 돼요. 그리고 구조상으로도 바꿔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 살려야 합니다. 그럼 지금보다 좋아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 중에 하나, 구조가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샀으면 묻어놓고 안 보면 돼요. 언제까지요? 한국전력이 흑자가 났다, 이제는 돈을 벌기 시작했다,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다 하면 이 종목은 주가가 이미 그 뉴스가 나오면 3만 원, 4만 원 가고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이 종목은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상담받을 가치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냥 갖고 있으면 적금보다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여기서 18,000원 내려왔을 때 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팔 거 아닌데 뭐 한다고 이걸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손실율 얼마가 보고 있는데요, 안 팔 거잖아요, 그렇죠? 안 팔아야 돼요. 이 한국전력을 사신 분들은요, 안 팔아야 됩니다. 누가 뭐라도 팔면 안 돼요. 한국전력이 다른 종목, 다른 데 상담받아보시면 팔아라, 손들어라, 반등시 나와라 하는데 저는 그것 좀 반대합니다. 들고 가셔서 수익을 반드시 보고 나오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전력과 같은 이런 구조의 종목으로 수익을 한번 내보시게 되면 와, 남들이 사지 말라고 할 때 사가지고 남들이 사고 싶을 때 팔아야 돈이 된다는 게 딱 바로 깨달아질 겁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은 그냥 들고 가시고 상담 앞으로 받지 마세요. 떨어지시면, 떨어지면 이거 만한 6천 원, 만 5천 원까지 혹여나 밀려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기회입니다. 더 사세요. 40%, 50%까지 늘려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가워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CS 베어링이요. CS 베어링이고요. 네, 30%. 30%고요. 9천 원에. 9천 원이고요. 사신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네. 일단 단기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볼 만한 자리였긴 해요. 9천 원 자리가 단타, 차트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사실상 뭐 샀을 때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은 자리는 아니에요. 대신에 결과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다행인 거지 여기서 내려가서는 손절할 각오라고 해야 했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이 손절할 각오가 안 되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비중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기서 손절할 각오가 되었다면 저는 30% 안 들어갔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냥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차트를 보고 들어가신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도 팔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사가 지금 보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죠, 그렇죠? 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봅시다. 돈을 잘 벌다가 돈을 잘 벌지 못하면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게 맞을까요? 돈을 잘 못 벌으면 안 되지. 돈을 잘 못 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최근에 태양광이니 CS 윈드 때문에 이렇게 해서 태양광이니 뭐니 해서 올라오고 그런 테마성으로 올라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겨서 나가야 되는 건 돈을 잘 못 벌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장기 투자님 원의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올라올 때 수익을 빨리빨리 챙겨서 깔끔하게 차트로만 매매를 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차트, 그게 아니라니까요. 얼마에 파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에 파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수익이 난 게 중요한 거예요. 시청자님, 이게 얼마에 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대한민국 전문가 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대충 얼마가 아니라니까 그러네요. 시청자님,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이게 매도를 잘 못해가지고 물려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시청자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저랑 전화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매일같이 팔 때마다 전화해서 물어볼 수 없고 전화하다가 전화가 안 되면 고점 놓쳐가지고 놓쳐가지고 그때 팔걸, 그때 팔걸 하고 후회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좀 매도를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요? 내가 매도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오늘 지금 절반 정도 매도하시는 게 좋아요.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매도해버리세요. 수익을 챙겨버리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파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한번 팔았으니까 또 여기에 팔 필요는 없잖아요. 좀 더 욕심을 한번 내보는 거예요. 남은 걸로. 그러니까 욕심을 내보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요가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자. 지금보다 네가 수익을 좀 더 줘봐 하면서 보여달라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팔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절반 정도라든지 3분의 1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11,000원, 12,000원까지 이렇게 갔을 때 그때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목표가를 달라. 거기서 난 무조건 팔 거야. 이런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제대로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이해를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매도를 좀 하세요. 네.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나머지는 조금 더 욕심을 해서 12,000원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예. 제가 KT를 한 20% 갖고 있는데 KT고요.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매수과랑 비중이요? 네. 3만 2,600원에 20%요. 딱히 살 이유가 없는 자리에 사셨네요. 글쎄요. 약차장에서 방어전 주식이라고 해서 조금 내려오면서 계속 샀어요. 사고 그랬는데 그저께 조금 이제 한 10% 더 사고 3만 1,600원인가 7백 원 수준에서. 네. 아주 최악의 선택들을 계속하고 계시네요. 네. 한 번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연속적으로 실수하게 되면 계좌는 복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주식 시장이요. 그럼 지금 매도를 할까요? 주식 시장이요. 네. 그 이야기는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주식 시장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위험하다, 안전하다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모든 종목이 다 위험합니다. 안전한 걸 원하시면 적금하셔야 돼요. 주식은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그냥 위험한 거예요. 안전하다는 이야기 누가 해요? 적금이 제일 안전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현금 뽑아가지고 집에 금고에 넣어놓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그거 다음이 이제 적금일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들어왔다는 것은요. 안전하다는 개념은 없어요. 삼성전자도 안전할 수 있겠지만 물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KT가 중요하냐, KT가 안전하냐, 삼성전자가 안전하냐, 좋냐 이게 아니라 얼마에 사냐가 더 중요해요. 그런데 시청자님 지금 가격을 한번 보시면 최근에 올라온 자리에 사셨고 거기서 내려간 게 아직까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조금 떨어지는 시작. 시작하고 있는 그 찰나에 계속 추가 매수를 하고 계시고 비중을 늘려가고 계시면요. KT는 지금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 종목이냐면 과거에도 돈을 잘 벌었고 안전한 종목이었는데 그래서 2만 5천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었던 기업이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2만 5천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 지금 이 앞에 코앞을 보고 있으니까 조금 빠지니까 추가 매수를 자꾸 틱틱하고 비중 자꾸 늘려가시고 돈 엄청나게 많으신 건 아니잖아요. KT를 다 사버릴 정도의 돈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추가 매수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애초에 매수할 자리도 차트를 보셨다면 차트가 저점이 무너질 수 있는 2만 3만 2천 원대 여기서는 안 사요. 보통은. 공부를 좀 했다 싶으면 이런 자리 안 사요.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는 자리에서 안 사요. 추세는 이미 작년 10월부터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KT라는 이 종목을 사라 했던 사람은 추세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아무런 공부 지식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작년 10월부터는 얘는 사라고 추천하는 사람은요. 9월부터는요. 이걸 사라고 추천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인 차트 대응을 하는 사람 아니고서는 이거 사서 모아가면 안 되는 기업이에요. 왜? 추세가 무너졌다는 건 상승이 끝났다는 거고 상승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하락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름이 끝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끝나면 여름이 오듯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주식을 잘 모르시니까 적금처럼 대충 모아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최악의 선택을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결국 내려가는 찰나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왜 지금 매도할까요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냐면요. 그건 진짜 주식에 아예 기본이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주가는 내려가면 또 올라가요.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금 이야기했어요.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올라갑니다.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지금 팔면 팔고 나니까 올라간다 이야기할 자리가 되는 거예요. 주가는 일자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일정한 방향을 만들고 가요. 파도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려갔다가 올라갈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경영진 교체 리스크 머지게 하는데 그런 건 악재처럼 보여져서 급락을 한 거고 급락과 급등은 친구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단기 반등이 바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 전체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떻다고요? 상승하는 자리다 하락하는 자리다? 전체는 하락할 자리인데 지금 눈앞에는 상승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물릴 자리지만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손실을 줄이고 본전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언저리에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걸 알아야 내가 지금 여기 올라왔을 때 욕심을 내면 불리한 자리구나라는 걸 알고 빨리 팔고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공부를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하시고 투자하시고 이거 매도하실 기회가 아마 한 3개월 안에는 올 것 같거든요. 3개월 안에 매도하시고 나면 꼭 공부부터 하세요. 여기 매도하시고 나면 또 종목 사지 마시고 일단은 돈을 다 빼세요. 빼시고 먼저 공부부터 하시길 추천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진 멘토입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EN 플러스요. EN 플러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매수가는 4,900원이고요. 비중은 40%입니다.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그렇죠? 네, 작년 1월 달부터 했으니까 이제 1년 정도 됐습니다. 네, 1년 동안 해서 수익보다는 손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 제가 이 종목만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이제 재무제표 보여드릴 건데요. 이 회사의 재무입니다. 한번 보세요. 네. 어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적자가 보통 적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201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돈을 번 적이 있습니까? 아, 없네요. 네, 단 한 번도 없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네. 이런 기업에 지금 투자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요. 그런 기업은 사실 돈을 못 버니까 저 바닥에 그냥 진짜 이렇게 박혀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딜 네가 나서. 지금 여기 실적 좋은 기업들도 없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어딜 네가 나서 해가지고 얘가 올라오면 안 되는데 여기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전기차 관련 주니, 그래픽 관련 주니 하면서요. 그런데 이 회사의 지분을 한번 보세요. A팀 하모니 제1호 투자 조합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4.2% 들고 있거든요. 네. 회사에 주인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거는? 아, 주인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A팀 하모니 투자 조합 저기는 제1호부터 2호, 3호, 4호, 5호, 6호 해가지고 아무 때나 투자를 해놓고 수익 나면은 답 없다 싶으면 손절해버리고 나가버려요. 그럼 이 경영엔 관심이 있을까? 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을까요? 지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조합인 거예요. 그럼 이 회사는 도대체 지금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있는 기업이에요, 없는 기업이에요? 없어요. 아니, 이 회사의 주인도 없고, 이 회사의 대주주가, 이 회사의 욕심도 없는데 회사에 왜 투자를 해줍니까, 이런 회사에? 근본이잖아요, 근본. 차트고 뭐걸 다 떠나가지고 그냥 기분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자기 회사에 욕심이 없는데 아니, 왜 투자를 해주냐고요, 이 회사에. 돈을 왜 넣습니까? 너무 아깝지 않나요? 돈도 못 버는 기업인데다가 주인도 없고, 경영은 누가 하고 있으며, 경영은 어떻게 할 거며 뭐 하는 기업인데요, 이거? 그냥 텅 비어 있는 기업에 껍데기만 남아있는 게 주가가 폭등하니까 사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2, 3월 되면, 지금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인데 이거 잘못되면 거래정지입니다, 이거. 거래정지에 상당폐지 거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왜냐하면 주인이 없잖아요. 그러면 잘못됐을 때 살릴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잘못되든 말든 자기들은 물리는 게 없잖아요. 대주주든 대표든 이사든 뭐든, 아무도 물린 게 없잖아요. 누구만 물리는 겁니까? 주식 가진 개미들만. 그럼요. 그러니까 주식 가진 개미들만 불쌍하다가 아니라, 왜 사냐는 거예요. 왜? 안 샀으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답답한 거예요, 보고 있으면. 이렇게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 폐가 망신한다라는 게, 잘 모르고 이렇게 매매를 하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떨 때는 안전한 종목을 잡을 때도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운이 없어서 잘 몰라갔는데, 그게 하필이면 이렇게 안 좋은 종목이었을 때, 최악의 결과는 이거 갑자기 일주일 내에 또는 3월까지 이렇게 감사 보고서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 보고서는 냈는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2022년에 감사합니다. 현대 사료로 돈 벌었습니다. 이런 뉴스 말고는 없잖아요, 보세요. 감사 보고서 이야기도 아직 없어요. 그럼 이거 잘못되면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 나오거나, 한정 나오거나, 거절 나오거나 이러버리면 한갓 고치고 바로 거기서 거래 정지당해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이거 돈 빼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 돈 날리는 거예요. 최악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한 번 언젠가 있을 수 있는 반등 노리고 그런 리스크를 지고 가져가시던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반등이고 뭐고 나는 수익을 줘도 안 먹으란다 하고 이 손실을 아까워하지 말고 나오시던지인데, 저는 후자가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 매도하시고 1년 동안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렇죠? 매매 보니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자금을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로 줄여버리세요. 그 돈은 솔직히 이런 거 사가지고 상패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에 엄청나게 큰 충격을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0에서 100만 원만 하시고 나머지로는 빼놓고 있다가 공부를 하셔가지고 내가 조금 이제는 아, 이치를 알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 그 정도 공부를 하신 다음에 다시 투자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안 그러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으로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지금 적자라는 기업 함부로 잘못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가져가지도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빨리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보령이라는 기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령 9,6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하단부에 온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추가 매수는 하단부에 왔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갈 것 같다 싶을 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목표가를 정하거나 저점을 정하고 이런 데서 사세요, 이런 데서 파세요 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목표가를 정하면 거기까지 오지 않으면, 단 1원이라도 오지 않으면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목표가를 정해놔버리니까. 차트도 사람들은 그렇게 봐요. 저점 자리가 지난 전저점이 여기 8,800원이니까 이까지 도달했으니까 무조건 추가 매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거고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좀 하고 하면 되는데 추가 매수를 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하고 계시니까 여기 도달했을 때 그리고 이 자리가 저점이고 여기가 이제 바닥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을 가지시니까 도달하면 추가 매수 생각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점 잡고 그 자리에서 항상 상담할 때 뭐라고 하죠? 제발 이 자리 오면 왔다고 바로 덜컥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지켜보고 하세요. 아니면 판단이 어려우시면 전화를 주세요. 그 상황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판단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보고하자. 보고하면 됩니다. 이거 지금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올라갈 것 같아요? 올라간다고 확신이 있다면 추가 매수 하세요.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좀 더 테스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버티는지 봐야 되고 매수가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올해는 아마 상승세가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쉬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익 낼 수 있는 자리다. 추가 매수는 안 해도 된다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또 유튜브의 언론 종목입니다. 유튜브의 언론 종목도 우진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진, 11,770원에 매수를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11,700이네요. 11,770원. 일단 11,770원 이 자리가 그렇게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지금 원자력 관련 이쪽으로 엮여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한국전력 적자를 해소하려면 사실은 원전 쪽을 가동 많이 시켜야 되고 원전 개발을 좀 해야 돼요. 왜냐하면 태양광, 풍력, 화력이 전부 다 발전 단가가 너무 높은 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발전 단가가 제일 낮은 산업은 원전이에요. 그래서 안전하진 않지만 안전하게 쓸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기술력도 분명히 있고 그런 기술력을 발전시킨다면 한국전력 적자도 탈출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에너지 난도 사실 해결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원자력 관련 이야기가 올해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 한국전력 발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테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한 번 튀어 오를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한 번 튀어 오를 때가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 매수는 여전히 이 자리는 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한 5, 6천 원까지 밀린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테만 살아 있으니까 내려가는 건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려가면 더 사버려가지고 매수가 낮춰놓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 6천 원까지 떨어진다면 그때 한 번 다시 보자라는 설명해드리고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면 본전 탈출의 가능성은 있다. 일단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GS리테일이라는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3만 원 오면 자꾸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수까지 갈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3만 4천 원에 매수하셨을 때 이 자리에서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계획을 짜야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내가 지금 수익 날 수 있을까요? 본전 올까요? 이게 아니에요. 나의 계획을 짜야 돼요. 여행 계획을 짜듯이 내가 어디를 갈 건지 그리고 거기 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돈을 얼마나 모아야 될 건지 비행기 편을 뭘 끊을 건지 가서 숙박업소 어디 찾을 건지 이런 것들 다 짜잖아요. 똑같아요. 이거를 내가 지금 원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GS리테일을 멀리 보고 가져간다면 당장의 급등주가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5만 원을 뚫고 올라가는 일은 없어요. 올라간다면 2, 3년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지 그러면 2, 3년간 가져가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그러면 내가 장기로 볼 의향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지금 상승해서 3만 원 오니까 빠져요. 이게 아니라 더 내려가서 2만 5천 원까지 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서 다음 상승을 노려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매매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매매 기본이 없으신 분들은 맨날 여기서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가요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 하나의 상승을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신호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여기서 자꾸 올라가다 내려가는데 본전에서 팔까요, 어쩔까요, 저쩔까요 하시는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올라온 거 그냥 신경 끄세요. 그리고 내려가면요. 더 사면 돼요. 왜? 이거는 올라가겠다라는 의도 중에 하나예요. 이제 내려가지 않겠다라는 의도 중에 하나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발견되었는데 굳이 여기서 사고 팔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파는 게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3만 원 자리가 저항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또 팔고 난 다음에 내려갔을 때 2만 5천 원에 다시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 내는 게 맞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 지금 약간 손실이 나지만 팔고 다시 사는 게 맞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냥 가지고 가시다가 2만 5천 원까지 떨어지면 비중을 오히려 더 늘리시면 되는데 비중이 좀 많으셔가지고 이게 장기인지 단기인지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결정하세요.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내려갔을 때 비중 50%든 60%든 70%든 늘리셔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결정하셔가지고 계획을 짜세요. 저는 장기 투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네. 7만 9천 원에 25%요. 7만 9천 원에 25%요? 네.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건 대한민국 전문가들도 다 할 말이 별로 없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SK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기업은 상장될 때부터 거품이 되게 심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고 저렇게 올라가는 건 일종의 테마 형태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 빠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부터 장기 투자를 했을 때 괜찮은 산업일까라고 한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가격이 아직까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인지는 우리가 살아가보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이 시장에서 충분히 굴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라가지고 여기가 저 평가 자리입니다라고 말하기는 솔직히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스스로 결정을 하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라면 안 할 거라고요. 저라면 더 지켜보고 할 거고 왜냐하면 SK바이오사이언스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를 들고 계세요. 그렇죠? 네. 얘 말고도 1999개의 종목이 남아있습니다. 굳이 얘를 사야 하나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종목들 중에서는 고평가인 종목도 있을 거고 EN플러스와 같이 위험한 기업도 있을 거고 안전한 기업도 있고 저평가인 기업도 분명히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애매모호한 SK바이오사이언스를 저평가라 생각하고 사셔서 가져가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저는 있을까라는 거죠. 저평가가 확실한 기업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수익 내려면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네. 수익 내려면 2, 3급 등 갑자기 내일 상한가 빵 올라가는 거 아니고서는 많이 기다려야 될지도 있고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는데 기다리는 과정 동안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아직까지 자료가 부족해요.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좋은 징조가 맞고 좋은 내용이 맞아요. 매출 올라가고 있는 것도 좋은 내용이 맞고 좋은 징조가 맞아요. 하지만 상장될 때부터 너무 거품이 심했다 보니까 그 거품을 이겨낼 정도로 성장한 건지 아니면 거품보다는 아직 덜 성장한 건지를 판단할 근거가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종목인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빌빌빌빌빌빌빌 이렇게 하염없이 떨어지고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걸 투자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그런데 시청자님은 어떤 뉴스를 보고 어떤 찌라시를 보고 어떤 소문을 듣고 어떤 희망을 보고 이걸 투자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를 따져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평가가 제대로 되어 있는 저평가 구간인지 충분히 빠졌다고 할 수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아직도 덜 빠진 자리인지를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2025년에서 온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미래에서 온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걸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시청자 분께서는 나는 이거 저평가라고 생각해라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 선택이 맞는 거가 되는 거고 지금 저평가라고 생각해라고 했는데 아직도 거품이고 덧빠져 내려가서 4만 원, 3만 원, 2만 원 내려가면 그 선택이 틀린 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저는 그런 도박을 안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불안한 이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상으로 매매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차트상으로 6만 7천 원 무너지면 손전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지켜야 되는 자리거든요. 저기가 무너지면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세요. 손전하세요. 저기가 무너지면 손전하면 되는 거고 반등 나오면 본전 또는 8만 5천 원대 단기적인 슈팅이라든가 단기적인 상승에 정리하시고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은 건들지 마세요. 이거 굉장히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차트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차트 매매를 잘하는 아주 능숙하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서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보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전제에너지 솔루션 20%고요. 5만 7천 원 샀어요. 20% 5만? 7천 원요. 7천 원요. 네. 아니, 이렇게 뭐 비싸게 사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거기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샀거든요. 네. 이게 주식을 보면요. 고점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귀신에 홀린 듯이 사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매매를 자꾸 안 해야 되는데 상담 방송 보면 대부분 10명 중에 한 8, 9명은 다 그런 식으로 사가지고 전화가 오거든요. 거기서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그걸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제어를 했으면 괜찮은데 제어를 못하니까 힐까닥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사면 올라가버리면 어떡하지. 사가지고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걸 포기하면 수익 나면 어떡하지. 내가 안 샀는데 급등 나오면 어떡하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막 화딱지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야겠어가지고 들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냉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게 주식을 기계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해버리게 되면 사실 수익보다 손실 날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업황이니 업종이니 기업의 재무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무를 보는 건 이걸 가져갔을 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만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EN플러스는 진짜 위험한 기업이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정말 안전한 기업이에요. 적자가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무를 보는 것뿐인 거지 재무는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해 주거나 예측을 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도 필요 없지. 이 회사가 태양광 모듈을 판매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친환경 에너지니 뭐니 이런 거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업황이 뭐든 간에 그것 때문에 올라왔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이제는 시세 흐름에 따라서 가는 건데 한 번 급등한 종목은 오래 쉬워요. 이거는 기본 룰이에요. 룰. 주식 시장을 몇 십 년,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상장된 이유로 급등한 종목이 안 쉰 적이 없어요. 100이면 100 다 쉬어버렸어요. 그 말을 급등하고 나면 반드시 뭐라고요? 쉬러 간다는 거예요. 쉬러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있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내가 막차가 아니라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취해가지고 들어가서 물려가지고 시간 다 버리고 2년, 3년, 5년 기다렸다가 본전 올까요? 본전 올까요?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굴레를 시작부터 안 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예요.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다음에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일단 지금 당장은요. 차트적으로 봐야 돼요. 이건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업황, 전망 필요 없습니다. 차트로 봐야 되고요.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에너지 관련 이야기는 저는 다시 나올 거라고 봐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자료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유가, 천연가스 이야기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거 언제 나올지는 제가 정할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정부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 이야기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대성산업 이런 거는 내려와가지고 버티다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지금 얘는 버틸 자리가 아니라 계속 내려가고 있는 자리라서 사실 이게 4만 5천 원 자리가 무너지면 4만 5천 8백, 4만 6천 원이 무너지면 사실을 억울하지만 손절해야 되는 자리가 돼요. 사실은 원래 그래요. 차트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자리가 무너지면 갭을 메우러 가버리고 갭을 메우러 가면 그다음까지 빠지게 되는데 그러면 3만 5천 원이에요. 그러면 4만 6천 원 손절 무서워가지고 안 하면 3만 5천 원까지 물려있어야 되고 시간도 난리게 돼요. 그러니까 4만 6천 원 손절하면 손실이 얼만데요?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청자님 사정이 되는 게 5만 7천 원을 왜 샀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해가 되죠? 저게 안 샀으면 이런 손절 할 이유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린다면 4만 6천 원 무너질 때는 정리하는 게 시간도 벌 수가 있는 방법이다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난 손실을 이 종목으로 메꾸려 하지 마시고 여기서 난 손실을 내가 실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손실 났으니까 실력을 키워가지고 내가 내 계좌를 복구시켜야 되겠다라는 게 올바른 생각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손절 만약에 하게 되면 정리하시고 저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빨리 책을 사시거나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다시 올바르게 이거 다시 사지 마세요. 평생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실력자가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 이거는 4만 6천 원 손절 반등시 5만 5천 원대 정리한다 생각하고 계획을 짜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와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혜지 멘토입니다. 네, 미래생명자원이고요. 네. 가격은 4,300원, 비중은 30%입니다.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 감사합니다. 아니요, 뭐 충분히 싸게 샀잖아요. 아, 근데 내려올 때 사려고 했는데 더 내려가가지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청자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그 몇백 원 욕심 내다보면 주식을 못하게 돼요. 그 뭔 말이냐면 제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수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코스피 지수인데 지수를 보게 되면 우리가 2020년 3월 19일까지가 저점을 찍었어요. 그렇죠? 네. 이 저점 찍을 때 뭐 때문에 또 빠진지는 알고 계세요? 아니요. 네, 저 이후로 주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저 때 왜 빠졌냐면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예요. 코로나가 2020년 2월 이때부터 갑자기 발생이 되면서 팬데믹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경제가 멈춘다. 뭐 전부 다 봉쇄시켜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가가 막 폭락을 해버렸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시청자님, TV를 보고 계시죠? 아니요. 지금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가 지금 전화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녹화로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제가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화면을 안 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본다 생각하고 설명을 계속 해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코로나로 떨어진 그 자리를 동그라미로 이렇게 원을 쳐놨어요. 동그라미로 원을 쳐놨는데 이 포인트가 1500포인트, 1700포인트, 2000포인트 이하로 빠져 있는 자리거든요. 네. 그러면 1400포인트에 가깝게 사면 물론 좋겠죠. 근데 1400이니, 1700이니, 2000이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자리는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 그 이후로 3300까지 날아갔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재개발되려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재개발되기 전에는 그런 뉴스도 모르고 땅이 이렇게 농사지, 농촌이 있었어요. 그걸 평당에 내가 50만 원을 샀든, 100만 원을 샀든, 170만 원을 샀든, 70만 원을 샀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평당 2000만 원까지 날아간다면 지금 들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얼마에 샀냐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들고 있다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미래생명 자원으로 가보면 지금 여기 바닥에 내려와가지고 저 아래쪽을 내려와가지고 자리 잡고 있는 자리가 3,700원부터 5,000원 정도 사이쯤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저렇게 자리를 잡고 나면 이 종목은 사료산업이니 반려동물의 이야기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지금 반려동물 굉장히 커지고 1인 가구 굉장히 많아지고 지금 인구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은 지금 성장도 하고 있고 실적도 증가하고 있고 아니, 앞으로도 좀 유망한 기업이기도 하고 이야기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나중에 올라가게 되면 이 자리는 들고 있냐 안 들고 있냐가 중요한데 지금 4,300원 샀는데 80만, 꼴랑 80만 빠졌다고 빠지고 있어요.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될까, 안 될까요? 이게 투자자들이 가지고 못 가는 이유예요. 샀는데 조금 빠지면 두렵고 막 이러거든요. 그게 아니라 갖고 있으면서 시청자님은 혹시 직장인이실까요? 네,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본업에 충실하세요, 그냥. 그런데 충실하려고 하면 이게 30% 비중이다 보니까 조금 빠지면 손실 금액이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걸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내 그릇이 아닌 거예요. 내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비중을 좀 내가 감당이 안 되면 비중부터 조금 줄이시고요. 감당되겠다. 그리고 내려갔을 때 더 살 용기가 있다. 나는 저 3천 원까지 내려가면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살란다, 갖고 있으란다라고 생각하신다면 3천 원 내려왔을 때 비중 50%까지 늘리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종목, 종목 쪽으로는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자리도 좋고 종목도 좋고 시청자님 마인드만 안 좋다 이야기하시면 드리고 싶네요. 마인드만 잘 잡으시면 가져가서 수익 내는 데 문제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6만 천 원에 20%요. 6만 천 원에 20%요? 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사명제들은요.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이 가격 이율은 다시는 안 떨어진다. 이 가격 이율은 절대 안 빠진다고 생각하는 약간 불문율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주가는 얼마든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 라인이 될 가능성 그 즈음, 즈음 해보세요. 즈음. 네, 즈음. 그 즈음 해보세요. 그 즈음. 네, 그 즈음이라는 말은 그 어떤 가격이 딱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그 언저리 쯤입니까? 네, 예. 언저리 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여기 자리 언저리가 다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어딘가에 들고 있으면 올라갈 때 뭐가 된다? 수익이 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만 천 원 자리는 그 즈음에서 잘 사셨고 잘 들고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떨어지는 거 안 좋아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시장도 안 좋고 그냥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주가 떨어지면 뭐가 그렇게 날벼락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공포를 먹어서 그런데 고점에 사서 물리면 공포가 맞는데 저점에 사서 물리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들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보도록 하고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점 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점 무너지고 충분히 더 내려간 다음에 올라갈 수 있겠다 싶은 자리 해야 되기 때문에 장이 만약에 제 예상대로 크게 충격이 들어간다면 저 한 5만 원 이하 빠질 수 있다 보거든요. 그러면 빠졌다가 일시적으로 빠졌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일시적인 순간을 잡아야 될까요? 놓쳐야 될까요? 네, 잡아야 될까요? 잡으려고 한다면 저 때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용기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5만 원 이하로 혹시나 내려가면 추가 매수 안 내려가면 그냥 들고 가셔서 8만 원 이상까지 보자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8만 원요? 8만 원 기억하지 마시고 그냥 올라오면 판다 생각하세요. 가격 방금 8만 원 잊어버리세요. 레드스턴!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항상 목표가 정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 습관 버리세요. 수익 나면 파는 습관이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나 양봉으로 올라갈 때 팔아야 내 것이 되는 거지 올라온 다음에 떨어질 때 팔아보려고 해보세요. 절대 못 팝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올 때 내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 정도에서 내가 만족할래 하면서 절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시장 더 빠질 거라 봅니다. 관망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챔초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